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툴 하고요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거는 우류 촬영한거에요 소핑몰 핑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핑바에 올라갈 우류 소핑몰인데 제가 배경을 촬영하기 위해서 검정색 종이를 대고 그 다음에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종이가 좀 부족해서 두개를 갖다 붙였어요 붙이다 보니까 여기 테이프 자국이 좀 남네요 테이프 자국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 스팟 복구 브러쉬 툴이라고 있는걸 알 수가 있을거에요 얘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 브러쉬 크기 적당하게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주변 색하고 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지는걸 알 수가 있을거에요 근데 여기 잘 지워지다가 그 색이 주변에 색하고 인지되가지고 잘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힐링 브러쉬 툴이 잘 지워지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잘 지워질때도 있는데 잘 안 지워질때도 많아요 그랬을때 도장 툴과 힐링 브러쉬 툴을 적절하게 섞어 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되죠 그러면은 힐링 브러쉬 툴로 했을때 잘 안되면은 도장 툴을 선택하시고 브러쉬에서 도장 툴을 크게 하고 Alt 키를 누르구요 주변에 깨끗한 부분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나가시면은 될 듯 싶네요 이렇게 또 Alt 키를 누르고 위에 부분을 클릭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워나가시면은 되겠어요 이렇게 깔끔하죠 요거는 한번 힐링 브러쉬로 한번 지워볼까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쿠 내 주변의 색이 이렇게 돼갖고 잘 안되네 Ctrl Z 실행치수하고 도장 툴로 Alt 키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워내실 수가 있을거에요 나름대로 요런식으로 해서 지원하시면은 되겠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장 툴로 Alt 키를 누르고 클릭 해서 이렇게 지워나가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얘를 한 800으로 넓이를 맞추고 그러면은 화면 안에 다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오토 대비 자동 대비 오토 컨트라스트 클릭 그 다음에 필터에서 선명호가 샤픈에서 샤픈을 한번 주시게 되면은 선명한 그런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어때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것 처럼 꽤 그래도 잘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종이 검정색 배경되고도 요렇게 좋은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굳이 스튜디오가서 비싼 돈 들이지 않더라도 주변에 그냥 벽에다가 요렇게 검정색 배경을 놓고 포토샵으로 조금만 보정하시면은 이쁜 쇼핑몰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요렇게 해서 예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봤구요 다른 사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다른 사진도 제가 하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크롭으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100%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보기 툴을 더블클릭 해서 100%로 보면서 요기 요 부분도 좀 지저분하네요 힐링 브러쉬 툴로 이렇게 드래그에 가면서 지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웠어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동해서 얘도 힐링 브러쉬 툴로 조금씩 이렇게 주변을 갖다가 지원해 가도록 하는데 이 힐링 브러쉬 툴은 너무 넓은 면적에서는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나름대로 그래서 넓은 면적의 도착 툴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 같은 경우는 도장 툴을 이용해 주시고요 작은 잡티 같은 것들은 힐링 브러쉬 툴을 이용해 주시면 쉽게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얘도 제가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들어가서 넓이를 900으로 바꾸고 한 화면에 900은 잘 안 들어오네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700으로 줄여 볼게요 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오토 컨트라스트 그리고 필터에서 샤픈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선명한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장 툴과 힐링 브러쉬 툴 둘 다 복원을 한다거나 수정할 때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적당하게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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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